뒷배경 흐리기 이물의 뒷배경 흐리기 보겠습니다 복사 선택 시사체 지금 뭐 크락 잡은거 저기가 좀 많이 나오지 있죠 저기를 레어 마이스크 쇼시고 컨트롤 클릭 선택 수정 확대 10 확인 레이어 바꾸시고요 전집 질 내용이시 확인 컨트롤 D 필터 클릭 리미워바 가우샤물 가 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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